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6학년도 6월 모평 B형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구요. 첫 장이 2인 등차수열 A에는 있었고 그때 다음과 같은 식이 있네요. A에 10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A1은 얼마인 거야? A1은 2인 거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관계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A7 더하기 A11은 20이라는 관계식이 나왔지. 얘를 바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A7이죠? A7은 A1 플러스 6D가 되겠죠? 플러스 A11은 뭐가 돼? A1 플러스 10D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는 20. 따라왔어? 7이니까 1 빼서 6. 11이니까 1 빼서 10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자, 그럼 얘 정리하니까 2A1 플러스 16D는 20이 될 거고. 우리가 A1의 값을 알아요, 사실. A1의 값은 얼마야? 2잖아, 2. 대입하니까 D는 1이 나올 거라고요. D는 1.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요. 끝났어. 자, A에 10값 구하라고 돼 있지. A에 10값. A10은 A1 플러스 몇 D? 9D. A1이 어디서? 2고요. D가 1이니까 얘는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